여기에서 봐봐요 제 손 톡톡 보이나? 이펙트 왼쪽에 여기 포인트 보세요 이쪽 밑에 더 내려가 이펙트 따라서 하세요 이펙트 이펙트 이펙트에서 겨울 겨울 여러가지 있어 흑수효과도 있어 여기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무거나 포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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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사진 비디오 비디오 새로운 시작 여기에 음악 추가 음악 추가 음악 추가 음악 음악이 공유가 안되는데 참 아쉬운데 음악도 되거든요 자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톡스타 화이팅 뿅 뿅 뿅 뿅 뿅 뿅 우리는 유톡스타 연습중 이랍니다 안녕 음악 추가 음악 추가 음악 추가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해서 푸마시방에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다 만들어 주셔야 되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틱톡 연습중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스노우 갈게요 다시 스노우 자 여기서 갑니다 스노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음악이 있거든요 음악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음악 추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음악이 없는 것도 있고 여기 음악 추가 틱톡은 음악이 나와야지 이거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음악을 추가해 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순위생각 일단 순위생각 TV님 보겠습니다 오 오케이 자 이거를 순위생각님 이제 틱톡에 담으시는 거예요 틱톡 그 다음에 유튜브에 쇼츠 그 다음에 인스타 네이스트 이거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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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기관에게 너무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은 손주들한테 진짜 사랑받는다고요 어 우리 할아버지 진짜 나랑 통해 그 틱톡으로 소통한다는 게 이거예요 어 딱 우리 손주가 학원 갔다 올 때쯤 틱톡에 딱 하나 올리는 거야 어? 공수야 학원 재밌었니? 뭐 이렇게 할아버지 짱인 거지 우리 할아버지랑은 말이 통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틱톡에다가 남겨 올 때 맛있는 거 사 올 것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시고요 나중에 음성으로 에이아이 음성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여기 한 번 봅시다 오! 이렇게 저를 찍어도 돼 이렇게 저를 찍어도 돼요